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자기가 짓고 나와서는 없죠? 누군가 지어주셨을 텐데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이 이름 컨테스트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예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무슨 게임 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하는 누구, 누구 그러면 다 멋있다, 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 중에 아름다운 이름이 그런데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변질 수 없는 그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2장 9자부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 이름 아름답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주라고 신 되고 주라고 불려지고 주라고 모든 자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주라 부르는 것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그 이름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이름은 구원과 또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주 주 주 주 여섯 번이나 나와요 다섯 절 본문 가운데 주 주 주 예수님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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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이라 했으니 우리가 불러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주를 강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주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는 2021년 칼렌더가 마지막 장이 다 걸려 있겠죠 아직까지 10월 달께 있는 사람은 조금 예 12월 달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달력이 치워지고 난 다음에 또 2022년도 달력이 거기에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 달력이 없으면 우리가 요일을 또 뭐 날짜를 잘 몰라요 뭐 헷갈리고 오늘이 10일인가 20일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달력 없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달력 없는 세상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란 역사라는 것이 끝나면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고 우리 주님이 제림하실 때는 이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율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형제들아 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사실 이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쓰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쓰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일한 주라고 했던 그러한 그 정치, 그러한 사회,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 속에서는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우리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길이 참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이 참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나 형제들아 참자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른비를 기다리고 늦은비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날을 맞이하자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농사해 보셨나요? 농사를 안 해 보셨다면 텃밭을 갖고 보셨나요? 그것을 안 하셨다면 집안에서 무슨 화초를 키워 보셨나요? 하루에 체배 되는 게 없어요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면서 그것이 영굴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물을 줘야 되고요 또 하늘에 열려서 거기에 비가 또는 햇빛이 쏟아질 때 정말 농작물에 그 농산물들은 귀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꾸만 들추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휘장이 차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무슨 공사를 하냐면 우리의 교회 스크린을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그 스크린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될 날을 우리가 다 얘기해 놓고 있고 아주 기술자들이 주중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자꾸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들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주 깔끔하게 작품이 나옵니다 그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 너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모실 때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그 모든 눈물을 다 씻길 그날이 있다니까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 님도 탔겠지 님이 안 타면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라 가노라 김동한 시인의 그 애절한 기다림 우리는 그 기다릴 때 무슨 편지를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어떤 뭐 어떤 계약을 기다리고 어디 뭐 이산란을 기다리고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어떤 너무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기를 잘하세요 막 진짜같이 막 눈물이 쏙쏙 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막 손에 땀을 쥐는지 너무 연기를 잘하십니다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것을 물은 자가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연기를 잘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 연기를 이렇게 정말 진짜같이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가짜 이야기인데 진짜같이 하는데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진짜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가짜같이 살아요 왜 그렇게 가짜같이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자신없이 말해요 우리요 진짜 찬송이 진짜 그것이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말씀이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이요 날 사랑한다는 것이 맞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맞다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가짜같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때 나같은 죄인 할 때 이것이 머리로만 있는 건가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나팔불 때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잠자던 자가 깨어나고 나도 주 앞에 이르게 되리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를 하나요? 우리가 무슨 뭐 꼴 하나 들어갔다 또 역전당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지나갈 그런 일에도 우리는 만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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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단사가 들어올 때마다 만세해 만세해 할 때마다 얼마나 열렬하냐고 열렬하게 그것을 우리가 환호하냐고 우리 예수님을 환호해 봤냐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내 감정을 뜨겁게 만들고 내 삶을 바꾸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가짜 같은 찬송 가짜 같은 기도 가짜 같은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표현은 진짜이신 주님 진리신 주님 그 속에 난 널 사랑해 난 널 못 잊어 내가 다시 갈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하러 간다고 내가 너를 품으러 간다고 너 힘겨워도 참아 곧 갈게 그 주님이 확실히 오는 것이 분명하다면 공연이 강에서 기다렸으나 배는 오지 않고 그 강이 녹기를 기다렸으나 녹지 않는 그런 서러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가짜처럼 변해서는 안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요즘은 사라진 것이 이 간절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간절함의 극치가 예수님을 기다린 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막은 꽃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간절함은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이 날 오실까? 이 밤이 마지막 밤인가? 우리 주님 오실려나?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 오늘 오시려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부분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 몸에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그 시간을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USA Today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한번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신이 바로 즉각적으로 당신의 오늘의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실 그 신에게 한 가지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이것을 설문으로 내놓았어요 이해하셨죠?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신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라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설문했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뭘 묻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는 신씨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1위 2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2위 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내 생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내 생의 목표를 알려주세요 사실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목표가 없고 그 목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 내 인생의 목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우랑 목표가 있었어요 와 사우랑 목표가 있었어요 무슨 목표일까요? 얘 있었죠 다윗 죽이는 거 그게 목표 다윗 죽이는 게 그게 목표예요 인생에 그 권자를 가지고 그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 그 늠름하고 정말 멋진 그런 인물을 가지고 그의 목표는 하나 있었으니 저 조금만 다윗을 죽여버려야 돼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을 향해서 단박히다가 죽었어요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다른 지나갈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또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연말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다 맞죠 그러나 지나가리라 2020년도 지나가리라 내 미래도 지나가리라 내 노후도 지나가리라 무엇이 남는가? 영혼이 남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 영혼이 남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찬송을 부르는 자는 정말 잘 부르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히 믿는다면 내 삶의 목적은 그날 시간 안에 있는 그 것들은 지나가리라 수단일 뿐이리라 목표가 될 수 없어 누굴 죽이고 누굴 괴롭힌 것이 내 인생이 아니야 남을 눌러야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갈 길이 아니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맞을 그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사실입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천 배, 만 배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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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영원한 것이 생명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으니 현재를 위한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년을 위한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미래에 충실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노를 잘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곧 옵니다 영원하신 왕 주님께서 우리 인생은 오늘 본만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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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질킨 높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영광받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한 그 주님 그 주님을 초점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을 그분이 내셔요 우리 미국의 법의 최고의 권위 또는 마지막 판단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장이 있고요 연방 그 대법관들이 8명이 있어 전체 9명이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전원 합의로 무엇인가 판결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첨예하게 맞섭니다 같은 법을 보는 해석하는 것이 진보냐 또는 보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면서 그것이 또 몇 년 가면 또 다르게 해석되고 낙태 같은 것도 낙태는 자유야 낙태는 살인이야 얼마나 다릅니까 인간의 권리야 사람 죽이는 거야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런 일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슈들을 결정하는데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그 오류가 있으며 얼마나 그것이 상황과 시대와 또는 정치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지막 판단자 심판도 하시고 그 자비로심과 국률로 그 모든 것을 결론 내는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허리라 보라 심판주가 운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어라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립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이제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볼 때 이거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딱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런 그 인생을 살면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은혜롭고 국립이 많은 큰한 그 큰한 결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무 힘들면 본을 좀 찾으라 본을 정말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결론 내질 거야 내가 막 화를 내고 내가 막 심판하고 내가 막 결정 내고 이런 인생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원 불 이 세 단어가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거 안 돼요 심판받아요 모짜르트하고 살리에르가 역사 속에 있었고 아마데요스라는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모짜르트는 너무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에 상한 살리에르 마침내 이 모짜르트를 갔다가 죽음으로 몰아가요 근데 그가 그 기도한 게 있어요 신이시여 재능을 갈망하는 나한테 그 재능은 왜 안 해주시고 저 음탕하고 못된 모짜르트에게 그렇게 주의 재능을 다 부어주십니까 나는 갈망하고 나는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모짜르트에 저 어린 것에게 왜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이 원망한 거예요 신을 원망한 거예요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상황을 원망하는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이게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그 영화에 보면 모짜르트는 깍깍깍깍깍 웃고 다니는데 이 살리에르는 그냥 속상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정말 모짜르트를 죽음에 몰고 자기 정신병원에 가고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갖다가 신부 앞에서 이 토로하는 장면이 바로 아마데요스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요 마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God is bad all the time God is bad all the time 여러분들 이것도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 God is bad all the tim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시에 대해서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사익들을 잘 아세요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God is bad all the time 내 인생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쁜 것 뿐이었어 내 인생 내 가족 내 삶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의 노래가 바뀌었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들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시비께로 삼으면 안 돼요 심판을 면치 못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누구가 누구를 원망해요 내 자신도 내 악가름을 못하는 인생이 내 스스로가 원망스러운 그런 인생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요? 내가 모짜라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다이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누구, 누구, 누구를 나의 모짜라트로 삼고 나의 다이스로 삼아서 그렇게 어이없는 인생을 보낸단 말입니까? 스탑 더 이상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나를 향한 그런 모든 고난은 특별 훈련이오 특별 클라스예요 예,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가 다 아주 높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기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본받을 자가 많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일러주고 있으니 여러분들 신앙의 본을 좀 찾으셔야 돼요 내 그 성량과 내 이 칼라와 내 신앙의 결에 맞는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그런데 딱 가보면 그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데 그의 결말을 아주 멋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를 바라보면서 저분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네 그런데 그 결말이 아름답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욕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욕의 인내를 욕! 욕! 욕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그가 정말 고난에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마음이 아팠던 그가 그 결론이 욕기 42장 10절에 보면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왁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왁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작이나 주신지라 주께서 주시는 결론은요 믿음의 삶에게 주시는 것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스러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누구도 아삭할 수 없는 거룩한 욕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결론을 내게 해놓은 거예요 결론을 그 욕의 그 구절 가운데 아까 불렀던 찬송도 그 구절에 있는 것이지만 이거 참 유명하죠?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작과 나중은 크리스찬은 함께 봐야 돼요 시작했으면 마지막을 봐야 돼요 시작해고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웃음 운명론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시작했으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처음과 끝을 다 그 창중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그 종말을 바라봐야 돼요 이 종말이 주님에게 이 시작이 주님에게 과정이 주님에게 그 철저하게 주님에게 맡기는 주님 주권 사상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렸다 근데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불평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 결론대로 안 된다니까 속상해하는 거거든요 그건 심판받는 일이거든요 자기 결론로 내려고 했던 자들마다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결론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이스마엘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결론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을 자기가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뿐만 아니라 오고는 역사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사울도 자기가 결론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내려고 손을 갖다 댔던 자들은 심판주를 만나는 거예요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은요 구부러진 것을 필 수가 없어요 깨져진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자란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더 더 더 문제의 그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손 대지 마세요 결론 내가 내지 마세요 이러면 좋겠다 이래야지 하지 마세요 주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주님은 금결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괜찮습니다 모든 고난과 그 연단 속에서 참고 견딘 자에게 주님의 결말은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나도 민나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내 구부진 것은 주님만의 피입니다 내 깨진 것은 주님만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모자란 것은 주님이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친 아이다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의 결론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 앞에 맡깁시다 아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손 대지 마세요 주님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곧 오셔서 결론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곧 오십니다 곧 오셔서 주님의 멋진 결론을 딱 내려줄 테니까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결론 내지 말고 내가 일을 망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손 대서 망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은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하느님과 화목하는 평감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에 풍성한 은총을 부어주실 그 주님의 결론을 가지시고 다가오고 있으니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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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canceled